AI 네트워크는 르노를 통한 GPU 자원 제공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사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패션 커뮤니티 플랫폼 Veeam입니다. 바이스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패션 커뮤니티 플랫폼 Veeam을 런칭해 인공지능 및 패션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Veeam은 전 세계 남녀노소의 공통된 관심사인 패션이라는 주제를 최신 기술인 생성형 AI에 결합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패션 콘텐츠와 제품을 만들어가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르노의 GPU 자원은 Veeam의 패션 AI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 지원됐습니다. Veeam을 운영하는 바이스버스는 이미 지난 7월 텍스트 패션과 텍스트 브랜드라는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추가 자원을 확보해 모델 트레이닝을 가속과 구도화하기 위해 두 번째 제안서도 제출했고 최근 아인다오의 추가 승인을 받아 Veeam 르노 NFT 발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르노 자원 제공을 받은 Veeam은 구체적으로 패션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정리해 훈련시킨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된 AI 모델은 패션 스타일과 제품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생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Veeam 르노 NFT 구매자에게는 하이 GPU 한 개당 Veeam의 서비스 중 하나인 AI 포토슛 사용권이 제공되는데요. AI 포토슛은 최근 생성 AI 사진 합성 서비스로 인기를 얻은 스노우, 에픽 등과 유사한 서비스로 자신을 담은 이미지를 다양한 패션 스타일의 모델로 생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르노 NFT는 자원 제공자들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들을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보다 투명히 관리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개발 생태계와 자원 제공자들이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죠. 패션에까지 불고 있는 생성형 AI 연구의 바람이 인공지능 및 AI 네트워크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